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종목 TOP 5 시간입니다. 1주 동안 개인 취하 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그에 대한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워낙에 좀 폭락장이었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관심보다는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검색 상위 종목분들의 빈도도 이전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낮게 나타났고 시황이라든지 환율, 원자재, 인플레이션, 경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검색어가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 주 동안 많이 검색하신 종목은 있으니까 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개인 취하 분들께서 많이 매매를 하시는 그런 종목인데 게임의 가장 큰 기대는 뭘까요? 결국은 신작입니다. 게임즈는 누가 뭐래도 성장주고 게임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꿈을 먹고 사는 업종입니다. 당장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제약주를 움직이는 가장 큰 모멘텀은 뭐예요? 신약 개발 모멘텀이죠. 게임즈를 움직이는 가장 큰 모멘텀은 신작 모멘텀입니다.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야심천심작이 나왔죠.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인데 게임을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게임입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큰 흥행을 한 애니메이션 기반의 게임이고요. 국내에서도 초기 성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카카오 게임즈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 꾸준히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굉장히 놀러코스터를 탔어요.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신작 게임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효과는 제가 볼 땐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문제는 성장주 급락, 코스닥 급락, 게임주 급락 이런 부분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이런 약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하루에 20%씩 하락하는 이런 국면에서 어떤 게임즈가 버틸 수 있었겠어요. NC소프트나 이렇게 이제 기반을, 게임 매출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게임사만 조금이나마 버티는 모습이고 다른 게임사는 모두 다 급락에 급락을 거듭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앞으로도 가져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우마우스매라는 신작 게임의 초기 매출 이 부분까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 주에 또 급락했던 것은 이 종목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시장 전체, 성장주 전체에 대한 매도세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매도세도 부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종목의 악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신작 게임에 대한 매출 성과를 좀 확인하시면서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두 번째 종목을 볼게요. KT&G인데 역시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KT&G가 부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KT&G의 약자가 코리안 타바코엔 진생이었어요. 한국 담배 인삼 공사. 그런데 이 사명을 바꿨죠. KT&G는 유지하면서 코리아 투멀로 앤 글로벌. 이 말은 KT&G가 더 이상 담배, 인삼, 건강식품 이런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담배 매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담배를 잘 팔아야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담배라는 게 또 기업식품이다 보니까 매출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일도 없고 매출이 갑자기 위축될 우려감도 없어요. 경기에 관계없이 꾸준한 매출을 내는 기업. 이런 기업이 경기 방어주고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죠. 만약에 KT&G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번 시장을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죠.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국내 담배 점유율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1위 업체고요. 또 해외 담배 매출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하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KT&G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연말 배당 시즌은 아니긴 한데 요즘에는 분기배당이라든지 반기배당을 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배당주는 역시 약세장에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제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현재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KT&G를 모아가는 전략을 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 무거운 종목인데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나타났어요. 이번 주에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량도 늘어났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서랑설례도 있었고 이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보너스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행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제 궁극적인 부분을 봤어요. 한국전력이 자구책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물론 다 중요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가 따라가야 될까. 전기요금 인상.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기업 부채가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수준이에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고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구조였는데 물론 이제 기업 자체에 방만한 경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없이 재무구조가 개선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인상이 최소화되거나 인상 시점이 미뤄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국제요가가 여기서 완전히 급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뒷받침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 있어서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아까 이제 KTNG를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한국전력도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진 종목이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대책 없이 급락할 때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KTNG라는 배당보다는 그래서 저평가하는 종목을 길게 끌고 나가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한국전력 이렇게 이제 취사선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제 시장에 따라서 검색 종목들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방어적인 종목들을 많이 검색하시는 것 같죠.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SO1입니다. 유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제국가가 고점을 찍고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재고 차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2분기 정유 3사 실적 다 좋을 것 같아요. SO1,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지금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SO1은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한번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제 마진이 또 중요해요. 또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에서 판매했을 때 수수료를 당연히 받겠죠. 정제 마진이 지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20달러도 훌쩍 넘어있는 수준이다. 원래 평균 정제 마진이 역사적으로 6달러에서 7달러였는데 지금 그거의 3배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3분기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성장 주고 실적 주고 뭐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아래로 내리 꽂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좀 진정되는 흐름만 보인다면 실적 주는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 쇼핑인데 저는 리오프닝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은 어쨌든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역시 지금 리오프닝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아직은 실적이 당장 좋아질 시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는 4월달 말 정도 그리고 마스크를 우리가 밖에서 벗을 수 있게 된 게 5월달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밖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리오프닝이 실적이 아주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3분기, 4분기부터는 분명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백화점 3사가 전기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죠. 3사가 대규모 하반기 전기세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개선 효과도 반짝이나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명품에 대한 소비는 죽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 업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 주, 그중에서도 유통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탑5 5종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시간 또 2회, 장중에 종목 관련된 정보들, 제 교육 관련된 정보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간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업종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어려운 시장 살아남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부분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